지난 21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수여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모범 및 선행구민 수상자와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수여식에는 지역사회발전부문, 구민화합봉사부문 등 각 부문별로 선정된 2개 단체와 22명의 구민에게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모범 선행구민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